1. 방금 다 해봅시다. 2. 4. 1. 1. 1. 1. 2. 1. 2. 2. 아, 한 방 차이 준비가 부족하군 장려하길 티비 어! 가사 2. 2. 3. 14. 15. 15. 15. 16. 16. 16. 지금 사이트, 지금 많네. 지금 이 적으로 가야하는데, 이제 이 적은 고통이 안 되는다고 합니다. 아주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. 이런 적은 지점이 너무 많아요. 저쪽으로 가지는 상태가 크고, 저쪽은 바로 이 적은 지점이 아니라, 한골에 상냥한 기점이 많아요. 이것은 지점이 상냥한 유전의 상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먼저 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적은 지점이 강력한 유전의 상냥이 상냥이나라는 말씀입니다. 사이트에 비해 대비한 상냥을 상냥한 소이만으로 생각합니다. 포니스 파이팅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